준비하면서도 강렬했고 싶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와주신만큼 잇지 못할 추억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다수를 하면서 스테이지만 100여 군데 이상은 다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한강에서 이렇게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앉아주세요 반갑게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? 네 그래도 어떻게 이 분들도 잘 보이시죠? 네 네 사실 저희가 이게 Holiday in City라는 이름의 공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7월 5일날 Holiday라는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의 어떤 이 앨범에 담겨있는 근데 이제 Holiday였으면 좋겠다라는 발음을 담아서 만든 앨범인데 이 앨범에 들어간 기운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기운을 했어요 역시 저희 앨범 자 들어봤다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노씨 I love you 어떤 곡인가요? I love you는 말이죠 사랑에 빠져서 설레를 받는 걸 아주 아주 솔직하고 아주 정말 그냥 상남자스럽게 I love you 사랑한다라고 그런 아주 청량한 곡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? 예 들어보셨죠? 어 수윤씨 I love you는 어떤 곡인가요? 뭐 저는 그냥 스킵인가요? 아니 기억상책인가요? 편집인거 같은데 편집인거 같은데 저에게 제 기순말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 제가 생각하는 건 I love you는 말이죠? I love you 아 유노씨 나를 알았어요 저는 유노씨라면 그러면 그걸 좀 잘했어요 아 유노씨 유노씨는 I love you를 뭐라고 쓰고 났으세요 나 알 espe您은 말이죠 Stop it I love you 아 몰라도 돼요 여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trainees 맞 gasp 잠시 McD oat 여러분 뮤직빅을 보셨나요? 달라고 믿는 말이죠 Stop it! Don't! I love you! 나는 이게 못한 거 이게 무슨 소리가 많을까? 몰라도 돼요 여러분 말씀하세요? 말씀하세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보셨나요? 네 되게 재밌는 뮤직비디오인데 오랜만에 저희 위마완전체가 흥백한 만큼 저희 다양한 모습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좀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진짜 저희가 저희가 봐도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뮤직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보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끝나고 다시 한 번씩 봐주세요 재밌습니다 이렇게 자꾸 알러드 얘기를 하는게 여러분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 같거든요